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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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언니 밥 드시래요 잠깐만 사진 제발 이런 거 처음 봤어 와 얼음 이거 봐요 통으로 얼음이에요 언니 다 얼음이에요 와 진짜 예쁘다 이 제품은 정말 쩔쩔쩔쩔 그리고 이 제품은 신사하다 신사하다 신사한 맛이다 오 이것도 되게 신기해 너무 잘 어울린다 친구와 팥빙수 먹으러 온 것처럼 그러니까 inside 한국색 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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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그레이브 주스 코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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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하다 저 영원한 코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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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의 주소 왜 이걸 선택하셨나요? 왜 뉴디스 초이스! 아아 여기's balls in 남대문 남대문? 오, really? 남대문 시장 첫 번째, the bowl keeps the cocktail very cold 아아 So you can touch and then it does not melt Yeah, yeah, yeah 10분 정도 마시소. 아직도 맛있어. 아직도 맛있어. 나도 바꿔줘. Change. 대박. 대박. Cheers. 아, 오케이. 언니? 언니 그거 될 거 아니야? 언니 나왔어. 급해서 언니 나왔어. 동생? 언니 근데, 언니 막걸리 좀... 와, 완전 상큼해. 오, 이거. 오, 이거 되게 독특하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 팥빙수 이런 건 아니야. 대추맛이 달짝 나면서 되게 매력있어요. 달콤한 대추맛이 나. 그러면서 약간... 마지막에 코코라 향도 살짝 나요. 뭐야, 내가 완전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20대, 30대, 40대, 50대를 아우르는 맛이야. 아, 그래요? 어. 이거는... 되게 맛있다, 이거. 여자들이 싫어할 수 없는 맛이에요. 진짜? 네. 완전 상큼하죠? 어, 이게... 시정. 시정. 셔서 너무 좋아. 뭐지, 이게? 잘 모르겠죠. 옴니자 같기도 하고, 살고 같기도 하고. 오, 이건 너무 상큼하다. 내가 먹어본 칵테일 중에 제일 상큼한 것 같아. 이거는... 여자들 취향이다, 그치? 아, 여자들이 완전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이거는...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을 때 이거 시켜주면 돼. 근데 나는 내 입맛은 그거야. 아, 진짜요? 어. 잣 동동 뜬 것도 내 스타일이야. 그거 되게 독특해. 맛있지? 완전 특이해. 야, 이거 맛있네. 맛있지? 진짜 내가 생각한 맛이야. 진짜 달라요. 아니, 저는 사실 어떤 맛이겠거니라고 상상을 했어요. 응. 그걸 완전 깼어. 그치, 깼지? 이게 언니 말대로 코카 향이 확 나는데요? 어. 엄청 신기해. 되게 매력있지게. 오, 이거 완전 맛있다. 그치? 그럼 이제 언니 주련? 아, 이거 맛있다. 너무 맛있지? 이거 진짜 맛있다. 응. 오늘 대박. 진짜 특이해. 언니. 오, 대박. 완전 다른 맛이다. 와, 이거 맛있네. 이게 좀 맛있는데, 이거가 너무 뗐어. 그치, 그치. 이거는 한국 분들이 싫어하실 분들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어.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어. 근데 궁금하다. 이게 굉장히 새콤한데. 라임이 들어간 건. 일단 레몬은 확실히 들어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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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홍초야. 이거 홍초. 이거 홍초야? 네. 홍초? 아, 이거 반칙이야. 성류 홍초야, 이거. 이게 뭐야? 어머,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오, 야. 아, what is the English name? It's, oh, pomegranate. 아, pomegranate. 아, pomegranate. 어, pomegranate. 우린 성류인데, 되게 기네요. 한국말이 좋다. 그래, 그래. 성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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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감사합니다.